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대구와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워터 파트너십을 주제로 이집트, 세네갈 등 5개국 장차관을 포함해 세계 62개국의 물관련 정부와 민간기관, 학계 관계자 1,900여 명이 참여합니다.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과 세미나, 포럼, 전시회 등 총 3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채택된 세계물포럼 실행 로드맵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물 문제 해결 방안 국제 공모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급 인사와 양자 면담을 통해 수자원 개발 관리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자원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학계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행사로 지난해 제7차 세계물포럼에 이어 국제사회의 물 문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내 기술 홍보와 미팅 기회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전세계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개도국 장차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마을운동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40여 개국 700여 명의 새마을운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막식은 새마을운동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기조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우수사례에는 ODA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우간다의 키보아 마을과 베트남의 땀흥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운동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헨리 마이클 오라우야 클레멘스 탄자니아 새마을 회장과 레온가 훈구 브룬디 새마을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 사라풀 UN개발계획 부총재보는 한국과 UNDP의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주민과 마을에 의해 주도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으로 보면서 새마을운동의 교훈이 여러 시범사업국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협력을 위해 키르기즈공화국과 엘살바도르, 피지, 과테말라 사기국 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키르기즈공화국과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홍윤식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일회성 원조사업을 넘어 사업 종료 후에도 국가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한 수원국 정보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산이에코랏 유네스코 파리본부 양성평등국장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 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내안했습니다. 포럼은 지난달 30일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산이에코랏 국장이 기조 강연을 맡았습니다. 산이에코랏 국장은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에서 양성평등과 교육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강연을 진행했으며,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교육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와 남아있는 문제점을 전하고, 유네스코의 개발 구상과 정책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또 교육은 양성평등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여성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녀교육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소녀의 보건 교육을 위해 5년 동안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유네스코는 남아와 여아가 동등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도국 소녀들을 위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공식 출범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ODA 웹TV 송영빈이었습니다. ODA 웹TV 송영빈이었습니다. ODA 웹TV 송영빈이었습니다. ODA 웹TV 송영빈이었습니다.